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베스토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을 버는 것도 있는데 돈을 잘 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생 세무 공무원으로 살아오시면서 노블리스의 우르지를 실천하고 또 나눔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어떤 냇가로 또랑물로 비유하면 지금 아마 태평양 바다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경을 좀 넓혀주셔서 돈 안 되는 일만 열심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또 대한세무사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한국세무사회. 네. 제가 정말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2007년도에 회원들의 추천에 해서 선거 아닌 선거를 한 번 해봤습니다. 대통령 선거랑 비슷한데 전국선거입니다. 회원은 제가 있을 때는 9천 명 가량 됐었는데 지금 1만 2천 명. 직접 선거입니다. 전국을 투어하면서 하는 만큼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4년간 제가 봉직을 했습니다. 네. 공무원 생활을 은퇴하셨는데 거의 태평양에 나온 것 같다. 지경을 넓혀주셨다. 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세금 관련해서는 평생 업무를 해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하면 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식이 좀 좋지 않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성경에 보면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전부 세리잖아요. 4개 5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죄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연구를 해서 이 세금이라는 게 특성상 내 재산을 뺏어가니까 아무리 이유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뺏어가니까 싫어하죠. 예나 지금이나 세무 공무원 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참 만 20세부터 세무 공무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세금이라는 관계를 거쳐왔습니다. 네. 근거는 없이는 하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국세청 근무 시절부터 만드신 게 마태목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리마태. 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마다 가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동네 주민도 할 수 없고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 직원들 중에 아주 예수와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마태 선배님 이름을 따서 마태목장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를 선배 인민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원래 우선에 접촉점이 괜찮잖아요. 그렇군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져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인데. 우선에 제 부하 직원들 몇 면이 이력서를 보니까. 예수와 안 믿는 사람이 유달리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서 밥 먹는 모임을 가지자. 그런데 접촉점은 자녀를 걱정하는 모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 첫날 왔는데. 그때 올 때 제가 제안을 하기를. 각시들하고 같이 오느라. 그렇게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부부동반 모임.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 모임을 정례화하자. 그런데 이름을 뭐로 할 거냐. 이름은 내가 찍겠다. 그런데 한 친구가 해칙은 제가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이름을 마태목장이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들이 마태가 뭡니까? 두 번째 목장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마태 야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 선배님이시다. 예? 그런데 그분이 책을 썼다. 예? 그 마태복음서라고 잘 썼더라. 그래서 시중에 제가 그 하기 전에 알기 쉬운 성경 있잖아요. 그걸 한 5,60건 샀어. 쌓이네가 다 좋습니다. 마태 선배가 쓴 책 내용이다. 그것도 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다. 한 번 읽어보는 게 어떻겠냐. 한 번 읽어보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확하게 7년을 했습니다. 마태의 목장. 예. 나중에 개신을 해서 전부 다 예수 믿게 되고. 그중에는 지금 교회의 핵심 멤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마태가 가장 아끼는 후배로 우리 회장님을 꼽을 것 같군요.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7년을 하고 나서 너희들 도 다 닦았으니까 하산해라. 그러니까 친구들, 아리데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했는데 그 영향으로 제 아내와 큰 애들의 우리 후배들의 아내들이 모여서 아직도 마태 분여자 모임을, 아내들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지금도 회장님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에겐 하나님께서 아마 생기를 많이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열심히 뜨뜻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제가 회장님께 좀 에너지를 없으십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조 회장님이 국세청이 문을 연 1966년에 국국 공무원을 시작하신 다음에 대전지방 국세청장까지 오르면서 거의 그 세무 공무원이 신화적 존재다. 지금은 아마 그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9급에서 10단계인데 10단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부터 국세공무원이 돼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잘 정리해보겠느냐고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입문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우연하게도 저를 그렇게 키워주신 분이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저희 학교를 정근 오셨습니다. 그분이 맡은 과목이 회계학이었습니다. 회계. 제가 바라던 대학교의 선택 과목이 회계학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업부기였는데 상업학교에서나 하는 그런 건데 상가 대학을 가서 내가 정말 부자가 돼보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 과목을 택한 게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재수를 하고 있는데 나 서울 갈 여비조차도 없으니까 한 2년 열심히 벌여서 서울로 가리라 안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세무공무원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한자로 되어 있었는데 사세직 오급을 나 이거 뜻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 아는 직장인지도 몰랐는데 저의 눈독을 딱 보게 한 것은 과목이었습니다. 국어영아 수학 상업부기 일반상식. 잘 알 수 있는 과목이다. 부기. 이건 뭐 제가 정말 내 놀아 하는 그 대학이 과목이니까 얼마나 빡시게 공부했겠습니까. 아 이게 내 거구나.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국세청 개청요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작년에 50년이었습니다. 66년 3월 3일 발족했는데 제가 공채일기로 바로 들어가서 개청요원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성공신화를 쓴 직장인의 경우에 또 공무원에게 목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만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 목에 있는 기부수를 자꾸 빼기 위해서 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어떤 경고를 주시더라고요. 경고. 제가 만약에 행정고시나 학교계에서 아마 이렇게 간부직부터 했으면 아마 저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단에서 출발하게 하고 또 역경을 겪게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그때마다 순간마다 자꾸 저를 감시하는 것 같고 감동하시는 것 같고 이랬는데 그런데도 목에 힘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지방국세청장을 했으니까 지방국세청장은 지금 국세청에 2만 명 중에 6명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올라갔으니까 아 나도 대단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공직자 2004년 말에 그만두면서 제 아내한테 불숙하게 된 말이 한마디 있었습니다. 야 우리 상기도 가자. 2005년 1월 신년 백두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 목에 기부수를 좀 빼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왜 제가 그때 목에 기부수를 빼달라고 했는지 그게 아마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러셨군요. 상기도에서 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예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때 당신 무슨 기도했어 하길래 야 너희들 우리 아들 딸 잘되게 한 게 아니고 내 목에 기부수를 힘 좀 빼달라는 그 기도했다 하니까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네 그 삼기도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당신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참 눈물이 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그런 소원 기도를 안했으면 또 제 인생 후반일에 어떻게 달라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말아서 네 네. 그래 니 목에 기부수 빼라. 그때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길래 지금 또 회장님이 눈물까지 흘리셨고 지금까지 또 그때 이제 제가 하면서 내 위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라.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봐라. 그때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셔서. 네. 그때부터 저한테 길을 저도 모르게 막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에서 세무사 회장에 이제 당선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고백해드린 건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어떤 자꾸 일감을 챙겨주시는 것들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나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게 아니다. 나라에 갚아야 되겠다. 또 국민들에게 갚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나눔과 성김이라는 이 단어를 저희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했죠.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눔과 성김 이게 저의 사랑하는 하나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나눔과 성김, 봉사. 이거 지금까지 줄기차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눔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수학교실로 제가 비교하고 싶은데요. 우리 누가 보면 6장 38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주라. 먼저 주라. 이유 없이 주라는 겁니다. 주면 너에게 눌렀어. 정말 채워서 꽁꽁 채워서 넘치게 채워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뭐 브로컨 잉글리시긴 하지만 기브앤드테이크보다는 기브담에 컴마가 하나 더 들어가는 그런 단어를 쓰자. 우리 그 컴마 역할을 하자. 먼저 주는 역할을 하자. 그렇게 하면 모아테이크. 나한테 더 들어온다. 그 진리를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예. 줄수록 더 생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크리스찬으로서 봉사 나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또 실천으로 이렇게 지속성 있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가 98년도에 바포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국세청 과장때인데 제일도 목사께서 바포에 한번 오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국세청 신우회 회장을 했습니다. 청량에 갔는데 어떤 불자, 여성 불자였어요. 그분이 남재혁 씨 거기에 다일 천사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분을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했는데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없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일도 목사께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했었는데 저를 제가 병상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두려운 눈치로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돕고 싶다. 빨리 캐차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한번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저도 모르게 호두머리를 다 털어버렸습니다. 털고 져서 정말 맛있는 것도 사자 하시고 하시라고 하는데 아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과장님, 그 하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드렸던 그 돈을 그대로 봉투를 이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쳤더라고요. 헌금을 하셨군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아 이 나눔과 봉사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체험을 또 하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바포에 관여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2007년도에 제가 바포 명예 본부장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바포에 가면 노숙자들이 한 7, 8명이 오는데 거기에 백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눔에 다섯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다섯 가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거는 아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쌓고 있는 지속성이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자. 이 여섯 가지가 제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나눔의 철학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까도 같이 섭리를 해주셨는데 82년도에 어떤 저금통을 하나 낙세자가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지금도 제 책상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짓말 같은 참말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30여 년 동안에 모아가지고 해당 구청 사회복지과에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나니까 이 통장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난 동전을 안 받을 거야. 배추 잎사귀를 넣어달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출근과 동시에 배출을 김장하는 것입니다. 만 원을 넣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저로 하여금 나눔과 성김의 전도사로 탈바꿈치킨 동기가 아닌가. 더불어서 이제 석성. 나는 영원한 석성면이다 하는데 석성 저희 아버지 어머님 가운데서잖아요. 그런데 그 장학재단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물려주신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10년간 재테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공무원 재산등록인 94년도에 2억 2천 8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상의하니까 아내의 말이 걸작입니다. 그거 우리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아 이거 석성이구나 하는 걸 파괴됐습니다. 94년부터 출범을 했었는데 그때 84년도 5천만 원이 지금 현찰로 30여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8억이 치출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5천만 원이 50억으로 늘어났으니까 결국 100배가 늘어났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수학교실이다. 이게 영혼은 우리의 모체다. 우리의 대들보고 우리 가정의 보물이고 이걸 하면서 일만사랑의 문제 등등 해서 했었는데 정말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아 하나님께서는 그녀 안에 있는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또 부모님의 이름 가운데 제가 일단 장악해왔기 때문에 또 기도로 키우셨던 어머니가 사랑하는 걸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석성이 뭐냐 석성의 뜻을 저한테 묻는데 석성은 제 호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장님이 호미가 뭐 자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가운데자다. 그분들이 무학자다. 그분들이 참 많이 싸우더라. 못 배워서 그렇구나. 나 이거를 염을 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석성 자학회를 조직해서 진껏 이렇게 번창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100배 등급 그걸 주셨습니다. 네. 최고 등급의 축복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장학회사 중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신가요? 그동안에 18억에 한 2천여 명이 나갔는데 제가 94년도부터 물론 그전에도 뭐 개인적으로 비공식으로 막을 해줬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한 94년도부터 했는데 18억을 받아간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느낌이 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한 애들만 줬습니다. 성적 우수자는 아니고 집안이 무엇이 행편이 어렵고 탈북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 가정 이런 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주었었는데 이 학생들의 느낌이 시대가 세월이 갈수록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졌느냐 처음에는 고맙고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서 회장님과 같은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랬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물론 뭐 하기는 하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부모들에게 가서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만 갈아났냐 이게요. 내 친구는 부자인데 왜 우리 집만 갈아내 오히려 자기 부모를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자학재단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성적 우수자도 아니고 석성 선행 자학생으로 하자. 착한 일 하는 학생들 그리고 범위를 넓히자. 꼭 중고 대학생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 자학금을 주자. 그래서 언덕 저한테 당하는 게 영어로 굿 슈트든 좋은 학생 그래서 앞자를 따니까 GS가 됐습니다. GS 칼텍스가 아니라 GS가 됐는데 GS 배지를 만들어서 폐용하자. 고수디언트 배지를 네. 그래서 이 운동을 확산하겠다고 하니까 지난 8월 달에 교부에서 너무 아이템이 좋다. 2500개 자학재단 중에서 이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없었다. 포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석성 장학회가 정말 정신적으로 멍들어가는 우리 세대 우리 세대에서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네요. 지금까지 장학회로 활동하셨지만 아까 저금통 말씀하셨잖아요. 저금통 잠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금통을 한번 보여주시죠. 문제의 저금통이 왔습니다. 이게 82년 아니면 3년도에 제가 동갑세자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동전을 넣어서 청소년 가당이나 한번 도우자. 책상 머리맡에 놓고 심심하면 동전을 이어보자 해서 그때는 심지어 지하철 타도 동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하철 타기도 하고 해서 동전을 자꾸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와 보니까 첫 달은 3만 4, 5천 원 정도 이거는 아니다. 지폐를 넣자 천 원짜리 넣기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납세자와 상담을 받을 때도 저한테 넣지 마시고 여기 한번 여고 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만 원을 맞추어서 구청 사회복지과에 가면 이름도 없는 청소년 가장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80년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도 안 걸렸다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거 할 때마다 아 그래 나누면 지속이야. 나누면 지속이다. 철학을 느끼고 이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저금통을 봐 신기한 게 80년대 초반에 하신 건데 아직도 깨끗하고 네 그렇습니다. 열쇠가 덜렀덜렀해서 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제 흔적인지도 모르죠. 통을 통해서 나눔을 배웠으니까 네 이 참 저금통은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꼭 물려주셔야 네 그렇습니다. 유품 정리할 때 꼭 이거는 정리하라고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 회장님의 삶을 통해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무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지금도 이제 세무사로서 또 세무법인 회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금 세금이라는 강요하에 40년 이상 그건 50년 이상을 이렇게 몰아 붙였느냐 아마 그 돈에 대한 개념 부자의 정의 크리스찬에 가져야 할 경제적 덕목 아마 이걸 가르치라고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돈은 우상이 아닙니다. 돈은 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돈을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돈에 우리가 놓여야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확증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세무조사 중에 상속세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유산을 얼마 남겼는데 상속세를 얼마 냈느냐 이건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연들을 봤습니다. 아마 백명을 조사했으면 백명 다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이런 재산 물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백이면 백사람 다 불만입니다. 갈등이고 서로 싸움 박지됩니다. 형제꾼이 아 이게 돈의 역할이구나. 돈은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만몬신은 좋은 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부터 돈에 대한 개념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거냐 돈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도구입니다. 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나 이런 세대에서 돈에 대한 개념 흔히들 우리 아 내 재산 얼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죽을 때까지 쓴 돈의 합격이 자기 돈입니다. 자기 재산입니다. 등기부등부는 아무리 가해서봐야 허당 흠한 것입니다. 그거 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 많거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재테크 정말 정말 어리석은 부자구나 아무 가치 없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80대 먹은 분도 이 재산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닙니다. 빨리 팔아가지고 현찰 쓰라는 겁니다. 써라. 죽을 때까지 쓴 돈이 해당님의 재산입니다. 나머지는 해당님하고 관계없습니다. 불행의 씨앗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남겨줄 필요도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재산 물려받을 게 없다. 꼭 결론을 했습니다. 있어도 장학계산으로 들어갈 거니까 우리 애들이 사이가 좋아집니다. 자기들끼도 사이가 좋습니다. 동원이 들어가면 반드시 갈등하게 돼있습니다. 분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확신한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집회나 다니면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부하게도 마읍시고 정말 제가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그런 시편이나 자문이 자주 나오죠. 그 뭐냐 부자는 부자대로 갈등하게 돼있습니다.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기가 도덕질이나 이런 걸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기도 마읍시고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참 귀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너무 아름답게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으세요. 계획이나 기도 제목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생각 많은 언론으로부터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 맡고 싶은 직함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묻더라고요. 그때 저는 대한민국의 감동공장 공장장 역할을 하고 싶다. 감동공장. 지금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이 감동을 생산해요. 곳곳에 가정마다 교회마다 감동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각자 감동공장 공장장 역할을 하자. 나도 내가 있는 일터에서 감동공장 공장장 되고 싶다. 그런 직함을 하니까 괜찮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감동을 생산하는 감동공장 공장장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방송하는 제가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CBS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동공장 공장장 회장님이 공장장 하시고 제가 공장 시공으로서 각자가 공장장 하십시오. 지주회사 회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감동공장 하는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장님 더 건강하시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귀한 메시지를 감동을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check pi 행복하십시오. 調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